과추왕자와의 공주는요.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바웃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실시간 질문들을 많이 해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다면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리엔 고릴라 게시판 남겨주십시오.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요. 전립선 영양제 쏩니다. 미리 받아둔 고민 사연 좀 먼저 대표보죠. 8288번님의 사연을 각석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지연 엄마 왜 허벅지로 찌르고 있어? 남편 어디 갔어? 한 달 동안 출장 갔잖아. 드디어 이번 주말에 온대요. 너무 좋아. 남사스러워. 남편이 그렇게 좋아?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갖다 버리지. 화장실 전거도 내가 갈지.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서 허벅지 찌른 거야. 어머 어머 어머. 나는 또 사랑숙자. 나 그것 때문에 어머 어머. 몰라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이가 몇 살인데 부끄러워해 사랑 숙제는 개뿔 결혼 10년 차쯤 되니까 몇백년 전 유럽에서 그 남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부인한테 채웠다는 정조대 알지 그거 하고 있는 기분이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정조대를 열고 사랑 숙제를 하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이 인간이 열쇠를 한강에 던져버렸는지 당최 열지를 않아 옛날에는 아주 별게 다 있었네 근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려나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까치왕자와의 공주 알려줘요 궁금해요 열혈이 8288번님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전립선 영양제 일단 챙겨드리고요 사연을 토대로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역사 속 사실로 알아보는 성지식 제3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다고요 정조대 그래요 아까 그 뭐 사연에서도 이제 저 각색을 이제 해봤는데 몇백년 전쟁 나가기 전에 야 이 정조대 이 역사가 진짜 엄청 깊어요 그런데 이제 남녀 여성 남성 모두가 이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여성 노예들에게 성폭행 방어용으로 뭐 사용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여성들이 정조대를 사용한 기록은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네 뭐 16세기 프랑스 작가가 쓴 풍자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외출할 때는 언제나 아내에게 베르가모식 자물쇠를 채운다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듯한 붉은 눈의 악마에게 이 몸을 주워버리는 편이 차라리 낫다 워낙 의견이 분분한데 15세기에서 16세기에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울 때 아내에게 정조대를 사용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의안이 무게는 예를 들어 진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지만 내가 진짜 전쟁통에 뭐 어딜 나가 근데 혹시라도 저 적군놈한테 당할까 봐 뭐 그런 거는 진짜 내가 몇 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뭐 이해가 안 되지만 며칠 사이에 이게 의심스러워서 잔치국수 안 먹어야죠 와인 안 마셔야지 이게 아내가 의심스럽다기보다는 다른 남자들이 불안해서 했던 걸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이때는 약간 좀 남자들이 원하면 아무렇게나 좀 취해야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아내 여자가 원하진 않는데 당하거나 할까봐 이렇게 채우고 갔거나 혹시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때 15세기 16세기가 뭐 많이 거칠었나 그러니까요 아무나 취할 수가 있네 잠시만 아니 잘 모르지만 어느 나라입니까 잠시만 아니 그 정도 믿음도 없이 결혼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믿음은 있는데 남잘 못 믿어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해본 의견입니다 베르가모식이 뭐 있나 페라가모지 이게 페라가모가 나왔나 저도 명품인 줄 알았어요 그나마 명품이니까 기분 좋으니까 이름은 좀 예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정조대 저도 태어나서 거의 처음 검색 지금 해본 것 같은데 아니 정조대를 봤는데 이게 와 무슨 악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와 가시가 악어 이빨처럼 와 아니 그걸 채워놨어도 그 안에서 잘 이렇게 그 간직이 되겠나 너무 날카로워서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착용하고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다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가죽이면 땀도 잘 안 통하고 그러면 피부 질환은 되게 생겼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리고 쇠로 된 것도 있어가지고 누워 있거나 그럴 때 잘 때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부위가 계속 눌릴 거 아니야 짓 물리거나 그럴 가능성도 되게 심했을 것 같고 또 제가 가장 이걸 딱 봤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대변을 어떻게 봤을까 진짜 영양표시는 어떻게 했지 대변을 보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 묻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니 그러면 욕창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뭔가 병이 생기겠죠 네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고 공항 검색된 통화자는 얘기 공항 아니야 해보시라고 아니 그 당시엔 공항이 없구나 아니 근데 과추형 남자들도 정조대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하던데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 이거 18세기 영국에서는 자위 행위가 큰 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위를 막기 위해서 정조대를 착용하게 했답니다 와 대역죄인이네 여기 다 그러면 18세기로 가면 저는 진짜 범죄자도 범죄자네 사역감이 사역과 네 지금 진즉 죽었어 진즉 이미 이 사람 없어 이 사람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세 남자는 다 죄인이네 윤PD 과추형 상렬이 근데 정조도 야 신기하네 근데 아니 그러면은 그 대단하다 자위를 못하게 되면 뭐 과추형 건강상의 문제 같은 거는 생기지 않나요 건강에 문제는 없죠 이게 그러면 내가 늘 종교랑 비슷해서 말하면 특정 종교가 또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는 못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안하는 종교도 있고 배출을 안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약간 아니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진짜로 뭐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건강에 드라마티가 문제가 있다든가 비뇨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비뇨학 의사라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부부관계를 많이 하고 막 사랑 숙제를 많이 하는 막 진짜 불붙는 부부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지 야 너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과추형한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한 젓가락 올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삶 라이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사랑 숙제가 이제 단절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살면서 어 아니 솔직히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피부 되게 좋은데 형 보면 어 그러니까 그게 세상 건강하시고 어 그게 다른 거야 마음이 머리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자위랑 어쨌든 간에 남자의 정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자위를 하는데 정액이 안 나오게 참고 자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막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본인 기분 탓인 거지 건강 자체가 크게 문제 생길 만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당연히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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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이해가 가 그건 뭐 장르가 아예 다른 거야 건강이랑 그렇죠 네 야 그나저나 그 남성들도 예전에 그 아까 그 쇳덩어리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한 7,8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무게를 치고 있는 거네요 아까 보니까 그렇죠 근육은 많겠다 그렇죠 꽉초 무게 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제 과도해지면 이제 정조대를 벗겠는데도 이제 못 써먹는 거죠 아 너무 너무 늘어나서 늘어나서 이제 이게 사이즈는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이게 그게 안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그냥 거의 그 정조대보니까 거의 뭐 용접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있는데 몸에 닿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존잭 남았을 때 이렇게 막 칼삼 하다가 그게 땅 쨍강 했을 때 이렇게 혹시 안 다치려고 한 건가 이렇게 그 갑옷이잖아요 아 갑옷이잖아요 내가 봤을 땐 저 정도 아까 그 쇠면 쇠독이 올릴 거야 쇠독이 그럴 것 같아요 피부에 진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되게 잘 만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알러지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요즘에 있으면 뭐 티타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좋지 옛날에 뭐 쇠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쇠로 그냥 아니 반지 껴놓고도 계속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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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하면은 그것도 부작용 오는데 쇠반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여기서 뜨거운 기저 나갑니다 네 두 분이 내주시죠 네 네 오늘은 몇백년 전 유럽에서 사용했다는 정조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중 정조대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네 1번 18세기 영국에서는 남성들의 자의를 막기 위해서 사용됐다 2번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여성 노예들이 성폭행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됐다 3번 정조대를 사용할수록 까추의 힘이 강해진다는 설이 돌아서 남성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였다 오 고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왜냐면 저 과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이즈도 밖에 크게 됐으면 내가 이 정도 사이즈를 쌓아야 돼 한번 약간 이런 게 있지 않나 어차피 하는 거 이왕이면 좀 패션 어블하게 했을 수도 네네 그러니까요 아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십시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정조대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기록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세 시절 유럽은요 기독교가 지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이 교령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추영이 읽어주시죠 자의한 남자는 10일에서 20일간 빵과 물만 먹는 참해고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부관계시에 정상위가 아닌 자세로 해도 3년에 참해고행을 해야 한다 대단한 질문 어떻게 알아요 정상체를 했는지 아니 근데 이거 자의는 빵 가고는 주식 아닌가 빵 빵 먹으면 칼로리도 없고 뭐야 이거 잘 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상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김지현 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듯이 이 당시에 뭐 cc가 있었나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참해를 한 건가 이게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하드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정상위 안 했는데 바로 가면 나와가지고 3년 동안 물하고 빵 먹으면 3일에서 자위가 그거고 정상위는 참해를 해야 돼 계속 내가 정상위를 안 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옛날에 고등학생 남자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자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1주일 뒤에 김학호사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 얘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1주일 동안 공부도 안 되고 미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자꾸 신호가 오르니까 자꾸 오르니까 걔는 그냥 첫날에 그냥 한 3분에서 5분만 투자했으면 편하게 공부했을 텐데 그 생각되면 공부도 못하고 자위도 못 이도저도 못했네 이도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한 거였어 그때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양쪽 머리가 다 혼란스러워 아 그러니까 자기는 피 끓을 때 와 자꾸 그 생각이 나고 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빵과 물만 먹을까봐 못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 진짜 안타깝게 진짜 그렇죠 빵과 물만 먹고 요새 현대로 갖고 뭐라 해야 되나 라면과 물만 먹었대요 빵과 물이면 괜찮잖아 그렇죠 그렇죠 빵과 물 괜찮지 이 당시에 15세기 16세기면 빵과 물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게 식상 아니고 이게 뭐 김치찌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빨간 입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장발장도 빵으로 넘치다가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맨날 자위하겠는데 장발장은 정력이 좋았을까요? 네 배고프면 배고프면 자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나는 못 얻어 먹겠네 빵하고 물을 형 굶으세요 그냥 아 굶어 죽으라고? 빨리 참여합시다 우리 버튼 자 2부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홍성원정 문자 왔어요 네 8470님 꽈추 형님 얼마 전에 운전하는데 추워서 열선 시트를 켰는데 와이프가 인터넷을 봤다면서 뜨거운 거 남자한테 안 좋아 안 그래도 부실하면서 당장 시드가 아주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열선을 끄고 통풍 시트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온돌방에 살던 조상들은 다들 자손 우박해 한마디 했지만 결국 아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은 엉덩이가 뜨뜻한 게 꽈추와 절세는 안 좋나요 라고 보내오셨네요 아니 진짜 이게 얘기가 맞는 게 우리 예전 그 한옥 문화 구둘방 우리가 얘기한 아궁이 문화 보면은 어 그때 할아버지 할머님들 부모님들 자손이 훨씬 많았잖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와이프는 여름 때는 북극으로 잠시 가셨다가 겨울 되면 다시 한국 컴백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냥 돈 30년 동안에 우리 더워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냥 남편한테 평소에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좀 하세요 트집을 잡은 거예요 잘했으면 진짜 열탕 가만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쭉쭉 더 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좀 그렇게라도 해서 줄여야 돼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김 전 원장 말대로 사랑의 시트가 이제 뭔가 오류가 나간 거죠 맞아요 자 앞서 내드린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오늘은 몇백년 전 유럽에서 사용했다는 정조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중 정조대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네 1번 18세기 영국에서 남성들의 자의를 막기 위해서 사용했다 2번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여성 노예들이 성폭행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했다 3번 정조대를 사용할수록 꽈추의 힘이 강해진다는 설이 돌아서 남성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였다 정답 발표에 꽈추용해 주시죠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3번 정조대를 사용할수록 꽈추의 힘이 강해진다는 설이 돌아서 남성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였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해결해 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과추형 먼저 가죠 네 김성철님 나이가 있다 보니 정자를 얼리고 싶은데 혹시 정자도 좋은 정자만 얼릴 수 있는지 궁금하고 몇 년까지 얼려줄 수 있나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한 암이 생겨가지고 부분 절제를 아니고 전절제를 해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세포에서 정자를 뽑아내든가 어떻게 자의를 해서 정액을 받아가지고 정자를 복원한다든가 하나밖에 없는데 되게 위험한 스포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까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면 여성은 다른 경우지만 남자는 제가 틀면 3년 5년 묵혀놓은 정자보다는 지금 내가 건강하게 몸 만들어가지고 석 달 전에 몸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게 만든 정자가 유전적으로 훨씬 낫지 남자분들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표를 딱 짜서 내가 이따 몸을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즘 70대 80대 헐리우드 배우 보면 건강이 애 낫잖아요 보면 그때 자기 몸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겠어요 몸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때 만들어진 정자가 좋을 수도 있지 20대 때 50년 지난 정자인데 야 이거 써? 저 같애도 진짜 못 써서 50년 얘 써야 되라고 비실비싱 거리는데 본인이 의사선상님이 아니더라도 20대 때 보관했다고 해서 10년 지났다 15년 지났다 여성하고는 달라요 난자 흘리는 거랑 정자 흘리는 거랑 똑같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Y공주 문자 왔어요 5169님 해외여행을 가려고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얼굴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가려워 죽겠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생리를 미루려면 피임약밖에 방법이 없나요? 하셨는데 사실 피임약이 가장 좋은 방법은 맞고요 지금 이 약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약을 바꾸시면 돼요 피임약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성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약물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약을 만들 때 섞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뭔가 안 맞는 거고 그거는 약마다 다 달라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서 드시면 돼요 김지원 원장이 좋은 팁을 줬는데 혈압약도 제가 그전에 먹었던 게 있는데 그게 슬쩍 근지럽더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올렸더니 그거랑 같은 건데 다른 거로 B로 바꿔주니까 그냥 없어져 맞아요 혈압약 같은 경우도 기전이잖아요 기전 이걸 막으니까 혈압이 떨어지더라 이걸 막으니까 떨어져 여러 가지 약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베타 블록커도 있고 안지오텐시 블록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약을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캡슐도 만들어야 돼요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려면 부가적인 항물질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죠 거기서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 등등 그렇죠 껍데기 만들려면 껍데기 성분도 있어야 되고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뭉치게 하는 성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과추형 문자 왔습니다 네 배땡땡님 나이 들면서 파이어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당연한 건가요? 피가 처졌다고 작아지나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키가 좀 쪼그라든다 하잖아요 뼈도 약간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줄어들기도 하고 근육량이 아무래도 소실되니까 발바닥 뚝겨도 약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강도도 예정받지 않고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고안도 세포가 있으니까 나이 들면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게 아니지만 젊을 때처럼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막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전에 세포가 100개가 있었으면 한 90밖에 줄어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땐 줄어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나이가 들면 젊을 때 3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3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의 시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멀리서 보고 잘 안 보여요 그렇지 많이 썼으니까 저도 항상 사람의 몸이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타이어를 그만큼 많이 굴렸으면 달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이렇게 우리 피부 탄력도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고 어차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 장기잖아 이것도 장기는 어떻게 맨날 세빙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헌빙 나는 헌빙 헌핑어라고 저도 헌빙이에요 아 세빙 솔직히 어디 출신이에요 의사님 형님 맞아요 다른 칼 쓰신 거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 똥고래미 형님들도 사랑 숙제를 많이 하게 되면 계속 그 크기는 유지가 될까요 그게 유지된다 보다는 어쨌든 활발하게 계속 활동을 하면 공장이 돌아가려고 하면 기름도 칠하고 기계도 고장이 안 되는데 한 10년 동안 놀다가 갑자기 돌리면 기계 삐걱삐걱거리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용물 용서를 이야기하듯이 과추도 그렇고 계속 써먹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운동 많이 하면 남자들 근육 운동하면 어쨌든 간 남성 호르몬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우 기차 죽겠네 이 새끼 또 운동한다면서 또 양쪽 알맹에서는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일을 하니까 얘는 세포가 계속 유지하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도 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그 양쪽 이제 그 은행에서 계속 운동을 해주니까 입금을 해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동그라미 두 형님이 어디 출금을 할 데가 없어 그럼 운동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게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아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또 언제 모르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또 써먹으려고 하면 그게 또 남성 호르몬은 계속 나오는 게 좋잖아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성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좋은 거기도 하고 그런데 대신 운동한다고 외부에서 이렇게 호르몬 보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고안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잠시만 머리에서 야 너 일하지 마 잠시만 근데 충분하니까 좀 쉬어 조금만 쉬어 유급휴가 한 두 달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달 지나고 무급휴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실직 상태가 되고 실업급여도 6개월밖에 못 받잖아 이렇게 나중에 다시 돌리려고 하면 불임되는 확률이 꽤 높아져요 맞아요 못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안 하시면 많겠지만 외부에서 못 만들려고 하면 꽈춘은 망가진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다 예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많이 먹는 사람들 고안에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죠 스테로이드 먹으면 쿠싱이라 해가지고 외부적인 계속 스테로이드 들어가면 결국 몸 망가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Y공주 문자 왔습니다 익명님입니다 Y존에 털이 많이 없어요 왜 자꾸 빠지나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완전히 다 빠질까 봐 걱정이에요 참고로 제모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원래 나이 들면 Y존에도 탈모가 생기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질환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기는 해요 여기만 털이 특별하게 빠진다 이런 병을 본 건 제가 아는 한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신체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이런 게 있으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여기에만 털이 빠진다고 하면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털이 좀 빠지고 숱이 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이게 저는 돈 번 거거든요 일부러 돈 주고 제모하고 왁싱하는데 이게 빠지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여기 털이 원래 별로 없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제모하셨어요? 왁싱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털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고 나이 들면서 좀 빠졌어요? 라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증상이 없다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빠지는 걸로 스트레스를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다 요즘은 돈 주고 제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아보다트라든가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그 성분들라는 건데 이건 남성 호르몬에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기들이 먹는다든가 여자분들한테 들어가면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조심히 다루라는데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약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작용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머리에서 호르몬 작용하려면 딱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한테 뭐가 이상이 있겠냐만은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숙제하고 아기 만들 동안만 하세요 그게 마음 편할 거면 내 말은 이런 분들은 걱정 많은 분들은 제가 괜찮아야 괜찮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끼리 했던 얘기만 듣고 그게 더 맞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머리 지금 당장에 조금 약 안 먹는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항암 치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한 두어 다 끊고 하세요 나도 그 과추형 말대로 지금 이렇게 뭐 별 부작용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내 베이비나 별 부작용이라면 그렇지만 내 와이프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있을 것 같아 하면 난 뭐 나중에 또 두세 달 끊으면 돼 그렇죠 나중에 혹 책 잡히고 너 약을 먹었네 안 먹었나면 또 그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방에 끊고 하세요 정신건강 편하게 하라 근데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없죠 나 같으면 정 그러면 난 저 과추형 말대로 이 선택을 하겠다 그렇죠 내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이것도 아니고 자 다음이요 와이공주 이혜경님 와이공주님 저희 초등학생 아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1차 2차 접종 텀이 길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6개월입니다 1차를 맞고 6개월 이후에 맞아야 되고 1년 사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맞으면 되거든요 텀 길게 두셔도 되죠 1년은 좀 넘어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프로토콜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2차 접종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았으니까 맞아요 2차는 언제 맞으러서 하니까 너무 신경 안 쓸 수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문자로 잘 알려주니까 그리고 어쨌든 패키지로 보통 2회 3회 이렇게 맞고 남자도 그렇게 맞지 이렇게 딱 한 번만 맞고 병원도 장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맞게끔 하려고 하고 과하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2차가 필요한 거 맞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말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해외 가거나 하는 분들은 1차를 국내에서 맞고 해외 유학 가서 거기서 2차 맞거나 하는 경우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세까지는 두 번 맞는 거고 15세부터는 세 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세 이전에는 두 번만 맞으면 돼서 일찍 맞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 베이비들도 맞는 게 좋겠죠 원래는 쌍방이잖아 이게 관계라는 게 쌍방인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어쨌든 남자들까지는 보험 커버가 안 되니까 자기 돈 내고 맞으라니까 뭐야 내 돈 내고 장난하는 거야 하면서 안 맞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동생 누나를 위해서라도 생각해보면 맞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그게 쌍방이잖아요 아니 부부관계로 누가 부부관계 연인끼리 남녀잖아 남녀 근데 요자만 맞는다는 꿈끼녀야 이거는 그럼 같이 맞으면 좋아요 자 다음 문자요 4414님 까추왕자님 사장 축제할 때 술을 먹지 않으면 금방 사장하고 술을 먹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것도 조루 증상인가요 이게 조루죠 당연히 술을 먹지 않고 사장 요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약간 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페이지를 못 넘기는 거야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자기는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급하게 막 술을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무뎌지니까 술을 마시면 그 정도는 안 먹어야지 술을 도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술을 먹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의견증이네 근데 자기는 안 하고 하면 너무 빨리 사장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잖아 그래서 술을 먹고 하려는데 술을 먹으면 어차피 이게 세로토닌하고 관계되는 건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중수신경도 서서 마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분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사장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신가요? 조루는 치료법 물어보면 한 10가지 넘게 돼 있는데 그때 어떤 의사들은 정신 나은 소리도 하잖아요 탄산수에다가 꽉추도 담그면 조루가 되니 이태리 타올 가지고 문지르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뎌지게 하라고 무뎌지게 하라고 하고 사포로 문지르는 사람도 있다 하고 정조될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어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조루라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극복하기 쉽게 저희들 수술 의사니까 저는 수술이랑 약밖에 말고 다른 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약 처방 받고 거기서 또 안 되면 선상님 또 찾아가서 또 수술 같은 거 또 알아보고요 자 광고요 뜨거움은 지성년 꽈추왕자 와이공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님이 급하게 또 한 번 잘 지으셨어요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꽈추가 시들시들 할 때가 많은데요 남편이 꽈추에 힘이 들어가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한다고 갑자기 안마이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마사지를 받으면 꽈추도 단단해진다고 철저같이 믿고 있는데 저는 전혀 효과를 모르겠거든요 전기세만 나가는 것 같은데 꽈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밑에 세 줄만 읽으면 되겠네 전혀 효과를 모르겠거든요 요 세 줄만 읽으면 위에 괜히 읽었네 혈액순환이 좋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특히 안마이자는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다리 쪽에 막 주물어주면 다리는 원래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약간 심장이 멀잖아요 중력방향 떨어지니까 위로 오르는 게 쉽지는 않거든 피어나도만요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주면 피가리 순환이 돼서 올라가고 하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꽈추가 갑자기 좋아지느냐 그러진 않죠 당연히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동남바퀴 뛰어댕기는 게 훨씬 운동되는 거지 이분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냥 다른 안마이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자꾸 쓰레기 버리고 막 자꾸 설거지 시키는데 난 못하겠다 했는데 요 세 줄도 있잖아요 저는 전해가지고 전하고 이렇게 물결 몇 개야 이거 네 개 네 개 하나도 없다는 소리겠다 하나도 아 참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기세만 나간다 네 전기세 그 전기세 내는 거에 비해서 득이 없다 아니 전기세라도 많이 내더라도 득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전기세 뭐라 해야하나 진짜 이거 진짜 왜 전혀 진짜로 그냥 몸이 시원해지더라 가꾸신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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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 참 아 또 이러니까 또 한전이 돌아가는 거죠 네네 예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